평화로운 아크라시아의 화요일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숙제를 하지 못한 나는 숙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너무 오래 걸리고 지쳐 시청자들이 본일 부상으로 빠르게 끝내자 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파티 찾기를 통해 파티를 찾고 파티에 들어갔는데 심상치가 않은 한 분이 계신 거야? 이건 즉 된 건가 싶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 없잖아 하고 계속 이어갔어. 너무 지쳤지만 참고 참았어. 아니 적당히 해야지. 숙련 숙제 파티에서 숏타임 폭탄 실수를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앞 지읍된 것 같다. 이걸 앞으로 세 번이나 더 해야 하는 건가? 할 길이 막막해질 때쯤 갑자기 공대장이 말을 하더라. 아니 바드님 우리가 본일 부상 파티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일 부상 파티를 하는 이유는 부캐들까지 빠르게 숙제를 끝내려고 하는 건데 이미 지금 계속 실수를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러면 이거라는 이유가 없지 않냐? 팩북을 엄청 날리시더라고 그래서 잘하겠지 했는데 이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이 계속 실수가 반복되었지. 나도 로스트아크 시즌일 때부터 지금까지 실현 트라이 파티 사람들께 주고 학원 팟도 하고 여러 파티를 계속 해봤지만 호랑이 선생이 있으면 더 금방 잘 배우고 잘하긴 하게 되더라고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파트라이 파티가 아니라 딱숙 숙련 파티잖아 그것도 본일 무삼덜덜 배템도 안 쓰고 계속 죽고 또 죽고 실수하고 또 죽고 하다가 어라? 이제는 뭐라고 하던 공대장 노 실수를 엄청 하네? 그러더니 둘이 웃으면서 화목하게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 둘은 이미 절친이 되어버린 거였어? 그런 즉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랑 피해자 엘은 그냥 조용히 게임을 했지 난 긍정 마인드라 사람들 실수한다고 그렇대 뭐라하네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하더라고 스킬 쓰는 거 하며 패턴도 모르고 강선이 형이 마리오도 연습하라고 연습 모드도 만들어놨는데 마리오도 한 마리오밖에 못하고 이마에서 떨어져 죽고 그러더니 당당하게 네 마리오 간다길래 내가 사람을 너무 못 믿었구나 할 줄 아는구나 생각했어 하지만 아플사 딜슨 캐릭터가 있으니까 네 마리오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 그래 일부러 네 마리오를 간다고 한 거였어? 왜냐 스킵 되니까 시청자들은 세 마리오 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할 수 없었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된 지금 시청자에게 DM으로 수샷을 받았는데 오늘도 디코의 본일 무산 파티를 구하더라 마지막에 스샷 첨부할게 그렇게 고통 끝에 마지막까지 2에서 3시간 걸려서 깬 거 같아 본일 무산 파티를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쳤는데 마지막 보상도 트롤인 그들은 정각도 비싼 거 먹고 가더라 슈벌 세상 불타죽고 갈려죽고 떨어져죽고 버그 걸려서 죽었대고 억가당했다고 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어 미친이 물냐고 왜 안 먹어 아니 아니 조사핀 사망은 소년 Krishna 나 filtered cima fear 난 아멘 아 으 으 거죠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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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거든. 꼭 내가 시키지 못한 세마리오를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